아, 샐러드. 어? 아니, 뭐야? 메리드라이네. 이게 태국 음식인가? 뭐지? 베트남 음식인가? 그냥... 우동 샐러드? 우동 샐러드는 참... 먼저 드세요. 이거는 무슨 맛이 지금 감이 안 생겨요, 지금? 약간 새콤달콤. 약간 그런 느낌? 이게 제 손은 뭐예요? 안녕. 드실만 하세요. 어떤지 모르겠다.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음식을 파는 것 같은... 그럼 짝퉁 있는... 피전, 피전. 피전 음식. 그럼 짝퉁 있는... 음, 맛있어. 음! 너무 맛있어. 아니, 이거 왜... 우리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그렇게 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레알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우와. 진짜, 진짜 너무 뭐랄까, 흔한 말이지만. 진짜 진수성찬이에요, 정말. 맞아요. 너무너무나 이건 진짜 거의 아트적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, 진짜. 호동은 오늘 처음 맛보는 새콤달콤 샐러드와 우동의 새로운 조합에 반해 우동 샐러드를 초토화시킨다. 부담보이 명우는 부담없이 양껏 아트 밥상을 즐기고 갈비찜을 꿈꾸던 유민의 상상은 현실이 되어 뜯고 또 뜯고 갈비로 소원 성취 줍니다. 사이좋은 솔지테리 남매도 영양 밥상을 먹으며 꿈을 키워가고, 솜씨 좋은 어머님도 함께 맛보는 기쁨을 채워간다. 사이좋은 뭐라고 생각하는 중.